코스피가 6거래일제 하락세입니다. 대형주들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외국인들의 현 선물 대규모 매도로 대형주 위주의 약세 기록한 전일장인데요. 연말 시장 주도로 있었던 실적 기대감이 꺾이면서 외국인과 기관에 동시 주식 엑스포저를 줄이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주요 이슈들 짚어보면서 전략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펀스타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부터 하나 여쭤봐도 될까 싶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11개가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세론으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불확실성이 거친 만큼 상승세 안도 랠리 보일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찌라시부터 이슈가 너무 많아서요. 그러니까요. 어제는 X 해킹 사고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증권거래소에서 진짜로 올렸더라고요. 저도 오다가 봤는데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올라갈 여지가 조금 더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거래가 되게 활발하게 지금 코인 쪽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빠졌었거든요. 오늘 변동성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쭤봤고요. 이제 저희 준비한 개장전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 코스피 관망세가 확산되어가고 있다. 앞서서도 6일째 코스피 하락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분수령이 될 것이 바로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의 12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순토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CPI 발표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을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CPI 3.2% 상승 정도로 보고 있는, 헤드라인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크게 예상치를 넘어서지만 않는다면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이 볼 것인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앞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주가가 선조정을 받아서 오늘 나오는 게 충격을 주지 않는 이상 그런데 기준이 이제 아마 헤드라인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코어 쪽, 코어는 이제 음식료와 유가를 배제한 거죠. 이게 지난달에 4%였거든요. 이게 지금 예상치는 3.8%인데 아마 4% 이상만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안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연준에서야 지금 우리 시각으로 한 5시 반 이후에 또 윌리엄스 여는 총재가 얘기한 거는 물가가 잡힌 건 맞는 것 같은데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2%대라는 확신이 들어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다 그걸 소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의 스탠스에 실망을 하는 부분들은 연말 연초 넘어오면서 그리고 연초에 가파르게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물가가 나오면서 드는 생각은 금리의 방향성은 우리한테 더 우호주기지는 않을 수 있다. 다만 이제부터는 그래서 좀 실제 보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나오면서 아 이제 금리는 조금씩은 이제 우리보다 그러니까 작년에 3%까지 갔던 그 가파른 속도가 아니라 4%대에서 좀 유지하면서 연준의 스탠스를 보면서 이제는 약간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 횡보했을 때 이 금리가 안정이 됐을 때 봐야 되는 건 이제 실적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하나의 분수령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금요일부터 이제 금융기관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실적을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CPI가 발표되고 이것이 불확실성 해소로 랠리가 다시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FOMC까지 다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거랑 저도 의견이 비슷하거든요. 일단은 작년 11월, 12월 달 랠리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가 3월을 기준이었어요.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했을 때 그러면 연준에서 3월에 금리 인하를 하겠네에 대한 기대감의 랠리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연준에서 우리 아직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번 CPI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너무 높게 나와버리면 그거 3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좀 약간 줄어들면서 이거에 대한 좀 차익 매물이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어 CPI 쪽이 조금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냥 CPI보다는 지금 그쪽 실제로 실제로 얼마나 물가가 안정이 되고 있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연준이 말하는 것처럼 2%를 맞추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시장이 충격을 받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려고 한다면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거나 아니면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아지는 부분이 나와줘야지 아무래도 그러면 다시금 이렇게 물가가 조금 더 잡히고 있으니까 3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다시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원 CPI 3.8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4% 중반 이하로만 나온다면 괜찮을까요? 근원 CPI 4% 중반이요? 네, 너무 높나요. 아니, 지금 4%보다 더 내려와야 돼요. 더 내려와야 되지만 4% 중반 나오면 더 내려와야 하는데 시장은 엄청 초크고 4%가 아닌 3%대가 나와야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기준점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개정전 체크리스트 두 번째 이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CPI 소비자의 물가 지수 이어서 어제 시장에서 강했던 우주 테마 한국판 나사 설립에 이렇게 달았다라고 하는 제목의 이슈를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 주에 이어서 우주 섹터 어제 장에서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우주항공청 특별법 5월에 출범을 한다고 하는데 이 재료는 어느 정도로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보통 우리나라 증시를 좀 돌아보면요. 정부 정책과 엮이면 굉장히 강한 탄력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도 원전이 특히 그랬고요. 그 전에 과거 대통령들 돌아보면 정부 정책과 엮이는 경우가 좀 이렇게 선거 전에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당선이 된 이후에 이렇게 특별법으로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정부 정책과 테마가 같이 엮이면서 강하게 시세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이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고 최근에 좀 세게 되돌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정책과 엮여서 앞으로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재료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우주항공 분야, 우주 테마,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도 있겠고 아니면 성장세에 더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를 많이 한 부분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 시점에 투자. 우주항공은 공교롭게도 같이 연결되는 게 방산이니까 굳이 만약에 한다면 두 다리를 걸치고 있는 기업을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 우주항공 쪽은 아무래도 민간 쪽에서의 투자보다는 정부 쪽에서의 정책이나 투자에 좀 더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방산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방산은 매출이나 수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주항공은 아직은 방향성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출범을 시켰다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모멘텀을 계속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정책 이슈에 조금 더 예민하게 반영을 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민간 소비 쪽이 안 좋아지니까. 민간 투자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정부 쪽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봐야 되지만 이미 우리가 설립이 됐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재료가 노출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저는 방산 쪽은 여전히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쪽이기 때문에 방산 쪽이 또 우주항공과 연결되고 그래서 그게 두 다리를 걸친 기업에는 올해 내내 주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목을 해야 된다. 섹터에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 궁금하거든요. 저도 말씀하신 두 다리 다 걸쳐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면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인텔리안테크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 방산 쪽이랑 직접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위성 통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유명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도 위성 쪽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이쪽 보는 이유는 뭘까요? 실적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우주항공 사업에 필요한 거거든요. 통신도 그렇고요. 그런데 방산에도 보면 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통신입니다. 그러니까 통신에 대한 부분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방산이랑도 엮일 수가 있고요. 우주항공이랑도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요즘에 군대에도 군 관련 무기들도 요즘에 드론이라든가 그런 앞으로 4차 산업과 기술과 엮여서 에어러블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같이 겹쳐질 경우가 많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통신 관련된 거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대형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두 종목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주 섹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정부 정책 수혜 섹터이고 지금 위성통신 쪽도 한번 잘 살펴보자 이런 말씀들 나눴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전 체크리스트 세 번째. 바로 수소에너지입니다. CES 2024의 화도의 하나로 수소에너지가 급부상하고 있고 관련해서 현대차에서도 어제 활용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뉴스에서 계속 조명이 좀 되고 있는데 관련주의 상승 재료로서는 얼마나 강한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수소는요. 참 이게 원래 좀 말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수소 경제로 가기 위해서 수소에너지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도 수소에너지가 필요한데 문제가 이제 사고예요. 폭발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운송이라든가 이송 같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아직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소를 운송함에 있어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암모니아 같은 것들 섞어가지고 이동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아직 그거에 대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고 개발 중인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CS2024에서 나왔던 수소에너지를 활용해서 뭔가를 탄수중립을 실현하겠다. 넷제로로 가겠다. 이런 것들은 저는 좋지만 이게 풀어야 될 숙제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성으로 이슈로 주목을 받아서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인프라 구축이 되기 위한 시간.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투자자들이 볼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수소에너지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풀어야 할 숙제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수송 기술, 수소 인프라에 있어서 구축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특히나 현대차 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인터뷰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소에너지 관련된 투자 생각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아까 인프라를 말씀을 주셨던 부분들이 이제 쾌쾌히 해결이 돼야 되는 게 제도적인 기반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 우리가 전기차가 사실상 날개를 펴기 시작한 것은 각국의 보조금이 확대됐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게 나와줘야죠. 그런 게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수소 경제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아니면 넷제로로 가는 방법 중에 더 빠른 어떤 전기차보다 더 강한 모멘텀이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건 좋지만 그만큼 비용이 드는 이슈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는 비용을 계속적으로 투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주가는 또 안 좋고 성장이 나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용이 투여되는 상황에서 성장이 나오는 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과 정부의 보조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소 경제 어떤 그림에 대한 건 저도 동의하고 가까운 미래의 어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현대차 그룹을 비롯해서 응원을 하지만 정부 정책이나 제도적인 보완이 좀 뒤따른다면 확실한 모멘텀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같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수요로만 수소 경제를 만들고 가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각국 다른 나라들의 수소 경제와 관련된 어떤 마스터 플랜 같은 것들이 나와준다면 주가는, 그것 때문에 주가는 또 미리 올라설 수는 있겠지만 그 이슈가 오히려 크게 더 확장을 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보완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도 민간이지만 민간의 노력에 더해서 지금 정부 정책이 좀 강하게 드라이브로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분 다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다라는 방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장 시장 전략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뉴욕장은 강보압으로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CPI 아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 지금 대형주 위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기관이 6월 동안 계속적으로 팔고 있거든요. 기관이 지금 만약에 CPI를 경계를 해서 오늘 추가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동안 지금 국내 증시가 이번 주에 계속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2,500선 부분은 지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밤에 CPI가 좀 만약에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크게 많이 충격을 받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만약에 오늘 CPI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면 기관이 아무래도 이거를 좀 미리 예상을 해서 차익 매물을 좀 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그 경계감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기관이 여태껏 팔았으니까 오늘도 팔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CES 2024라는 이벤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24를 언팩 행사를 이제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에 하는데 그게 이제 그동안 핫했던 그 온 디바이스 AI의 실제 오픈되는 기기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저는 오히려 뭐 조금 아 지금 막 너무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 혼란스럽다 하시면은 차라리 갤럭시 S24 관련주를 한번 관심 가지려 보시는 건 어떨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갤럭시 S24 관련된 AI폰 관련주 한번 볼 때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시장 전략 꼼꼼하게 챙겨주신 이주호 펀스탁 본부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